여기는 다시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웨어입니다. 이제 3세트 경기. 팀의 에이스룩끼리의 맞대결이네요. 루프채넥과 조제호의 대결. 167의 초고배치. 조제호 득점을 선고 있습니다. 심프로드 안산 PBA 챔피언십. 당시 채넥이 이제 중결승까지 진출했었는데. 당시 32강에서 조제호를 상대로 3대0의 완승을 거둔 적이 있죠. 조제호 선수는 좀 쓰라린 기억이 한 차례 있습니다. 현재 두 선수 다 컨디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P튀기는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자 리버스로 갑니다. 키스를 빼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네 키스를 빼지 못했습니다. 원 뱅크 넣어치기인가요? 아 그러네요. 원 뱅크 넣어치기. 네. 워낙. 너무. 잘 써줬네요. 네. 2점. 이런 배치에서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선수들은 다 그렇죠. 원 뱅크 넣어치기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라인이 딱 쓰자마자 작업은 아 공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죠. 아 그렇군요. 자 채넷이 공짜로 득점을 했군요. 조제호 선수 입장에서는 좀 속이 쓰리겠네요. 자 신부를 일목적으로 선택. 자 직접 봤어요. 비켜치기로. 그전이. 조제호 파이팅! 잘 봤어요. 공짜로. 나름대로 견제를 생각하고 친 공인데 이제 최근 들어서의 이 선수들의 실력이 이런 더블쿠션의 배치에서는 수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공은 또 이제 다음 공이 잘만 의도한 대로만 맞으면 또 포지션이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아 아 네. 득점하지 못했네요. 안에서 좀 많이 내려갔어요. 2로 가는 라인 자체가 좀 깊었습니다. 어 최근엔 이 슈퍼맨이란 조제호 선수의 별명이 공감이 되죠? 네. 저 별명 제가 지워준 거거든요. 아 그랬어요? 트루키의 월드컵 갔을 때 그때 이제 조제호 선수 그 점퍼를 하나 입었는데 그게 바로 슈퍼맨 점퍼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경기에 앞서서 그걸 입고 있길래 야 너 이거 이미지가 잘 어울린다. 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세레모니를 슈퍼맨 세레모니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대회에 우승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김용철 예술위원께서 그 별명의 시작이었군요. 굉장히 좋은 의미에 또 아주 적합하고 네. 어울리는 그런 별명이라 본인도 좋아하더라고요. 원 뱅크 샷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회전으로 되돌리기죠? 강하게 치면서 각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 이게 키스가 나면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렇게 되기도 하는군요. 오늘 조짐이 좀 심상치 않아요. 네네. 2이닝 연속. 와우. 야이.. 아. 아 안 맞았어요. 투뱅크로 들어갔군요. 네. 하하하하. 어. 자주 나오는 럭키 샷의 형태이긴 한데. 네. 네. 깜짝 놀라죠. 쳐놓고도. 헤헿. 앉아있던 조재호 선수. 심리적으로 어 이거 좀 뭔가 불안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자 더블쿠션으로 가네요 장장단으로 내립니다 자 참 안정감 있게 득점이 됩니다 2쿠션 떨어뜨리는 위치까지를 저렇게 보는 거 봤을 때 테이블 상태를 완전히 파악한 것 같습니다 직접 봤는데 키스가 나면서 5대1로 앞서갑니다 이 3세트 팀의 에이스끼리의 대결에서 만약에 NH농요카드 그린포스가 승리를 거두면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올 수 있는데요 지금 루피 체넷이 행운도 있고 조제오를 상태로 앞서가는 모습 최대한 깊이 넣는데 어 저거는 이 깊이만 넣는다고 되는게 아니고 완에서 트루 갈때 급격히 코너로 휘면서 라인 자체가 아주 곡선이 잘 만들어져야 워낙 이제 이목적구 위치가 위로 올라와 있었단 말이죠 지금 뭐 잘 쳤지만 조금 모자랐습니다 뒤돌리기 길게 키스가 오 키스가 나네요 이게 체넷의 경기를 보면 약간 상대의 길을 좀 빼는 느낌이 있어요 그쵸 뭔가 아주 폭발적인 뭐 득점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만 상대를 매우 불편하게 만든다는 느낌을 줍니다 부질 자체도 약간은 두께를 좀 많이 쓰는 구진이기 때문에 공 다니는게 좀 묵직하게 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아 이거 직접 들어갑니다 이거를 풀어내나요 아 멋지게 들었습니다 자 지금은 두께 조전도 아주 잘해서 어 일목적구가 이목적구 쪽으로 관싱 키스가 나지 않고 빠지는 저 모습이 아주 그냥 두께 조전도 워낙 잘해놨네요 자 다음 공은 5라구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 지금 친 뒤돌리기 형태도 뭐 이렇게 손쉽게 쳐서 쉬운 공 같지만 조금은 불편했던 배치에요 얇은 두께를 컨트롤하면서 내공을 살짝 꺾어놔야 하는 뭐 조제우 선수가 치니까 너무 간단해 보이네요 자 기울기가 있는 옆돌리기 득점 성공 노란부를 거의 코너까지 갖다놓고 포지션을 만들어갔죠 네 자 이제 이정도 기량가진 선수들은 득점을 잘하다가 한번 기회 탁 열어주면 또 무섭게 쫓아오잖아요 자 조제우 선수가 지금 4대5로 바짝 따라 붙었구요 뒤돌리기 자 포어로 봤습니다 네 5대5 동점이 됐습니다 가벼운 터치로 갔지만 장점 자체를 아주 낮게 쓰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완에서 3까지 가는 지점을 보면 어 좀 많이 길다 이런 느낌 받을 수도 있지만 포어로 가면서 이제 조금씩 짧아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얇게 오늘 뭐 초반에 두께 처트를 아 아 직접 공간이에요 네 살짝 뒤로 빠졌습니다 자 그래도 5대5 동점을 만들면서 팽팽한 분위기로 복귀를 했습니다 안 맞아도 너무 상대방에게 어려운 공을 줄 수 있는 배치네요 자 일단 수비가 됐죠 장상단 보는건가요? 어 리버스 리버스죠? 네 아 아 여기서 넘어 아 하하하하 당점이 좀 너무 아래쪽 당점을 썼기 때문에 네 살짝 밀려 들어가는 라인이 좀 살았어야 되는데 곡선이 만들어지질 못했습니다 장장단으로 어쨌거나 득점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키스 타이밍이 묘하게 날 뻔했어요 네 안에서 2로 갈 때 약간 감겨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끌림만 발생을 했어요 하하하하 길게 비껴치기 형태 회전력을 조금만 조절해서 조제호 자 끝까지 봐야 되겠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역전에 선분하는 조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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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 창 찬 자 대국 장기 투어에서 조제호를 상대로 3대왕이 완승을 거뒀던 루피 체넷인데 팀 리그에서 첫 맞대결 만약에 조재우 선수가 또 한 번 루피찬에서 패하고 팀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것도 채널 만나면 왠지 작아지는 느낌이 들 수 있죠 8대5로 앞서가는 조재우 선수입니다 뒤돌리기입니다 노란공의 두께를 조금 두껍게 쓰면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장단으로 돌려내면 아주 마지막에서 또 회전이 살아있어요 끝까지 회전이 살아서겠죠 마지막에서 회전이 아주 좋아졌죠 1,2 이후에 3에서도 회전이 살아서 퍼져주죠 3세트 남자 단식 경기는 15점 경기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옆돌리기 조금 난해한 것 같습니다 두툼한 두께를 치자니 원쿠션에 대한 분리를 대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 키스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지금 5쿠션 보는 건가요? 네 길게 아 그렇죠 아 뭔가 조금 짧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네 네네 조지호 선수랑 붙었는데 초고에 10점을 치더라고요 네 조지호 선수가 받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20점을 치는 걸 보고 이야 크게 되겠다 이런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조지호 선수는 신인때부터 루키때부터 약간 싹이 보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20대 초반부터 아 저 선수는 뭔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그런 영감을 줬던 선수죠 자 9대 6 석점차 뒤져있는 루피 첸에 자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첸에 또 편하지가 않나봐요 그러니까 요럴 때 이제 또 리더를 불러서 시간을 좀 버는 그런 느낌도 있고 네 시간도 좀 벌고 아무래도 이제 리더가 와서 요런 얘기를 해주면 조금 정리가 되죠 네 내가 봤던 게 맞구나 아니면 어? 그게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배치가 난해하긴 합니다 배치가 난해하긴 합니다 이충복 선수와 이제 루피 첸에서는 뭐 세계적인 만국 공통어 당구 용어들이 있으니까 그쵸? 충분히 대화가 되겠죠 프로 입문하기 전에도 워낙 또 월드컵이나 국제 경기에서 이제 자주 봤던 친구들이고 하니까 언어가 그렇게 잘 안 통해도 손짓 발짓으로 다 무슨 얘기하는지를 대충은 안 하거든요 네 자 밀어서 짧게 만들었는데요 오우 진행 방향이 밀어서 들어갑니다 좋아 이걸 풀어냈습니다 밀림의 효과를 아주 최대한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갈 때 라운드가 없었으면 각도를 형성하기 힘든 배치였는데 네 아주 아름다운 라운드를 그렸네요 자 그리고 파란불 뒤돌리기 그리고 코너쪽으로 옵니다 길게 태워서 좋아요 네 맹렬한 기세로 추격을 하는 자 루피체넷 두 선수가 약간 PBA 팀 리그에서도 좀 라이벌 관계 비슷한 느낌 많이 만나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자 팀 리그 첫번째 대결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파란쪽이 뒤쪽 공간이 살짝 떠 있어요 네 뱅크착 가나요? 자 너치기로 갑니까? 너치기 약간 밀리면서 아 이게 기스가 자자자 어 이것도 행운의 득점이잖아요? 아 아 이거 오늘 근데 이거 행운의 득점이 한 점이 아니라 두 점짜리 아니에요? 네 경기 초반에도 이런 부분들이 또 아 이거 나왔습니다 네 슈퍼맨 잡는 이게 여기서 내공과 키스가 안 났어도 하얀공과 파란공이 바로 키스가 나버리는 상황인데 네 이게 오히려 약이 됐네요 슈퍼맨 슈퍼맨 조재우 선수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변수가 등장했어요 네 경기 초반에 2세트 때였죠? 3점이 득점될 때도 뭐 이렇게 행운의 자세 한번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3점을 가져갔단 말이죠 자 두 선수가 이제 80년생 같은 나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스 루피체넷 선수가 훨씬 형 같군요? 루피체넷 선수는 공을 굉장히 많이 딱 섭니다 아 그래요? 뭔가 자신만의 루틴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물질이 묻었을 수도 있지만 공을 닦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3뱅크로 갑니다 자 이게 파란 볼에 걸려 아 이게 지금 맞았는데 얇게 걸려서 그냥 저렇게 지나갈 수도 있군요 오 10대구로 역전에 성공한 루피체넷 행운의 득점도 있었고 역시 에이스끼리의 대결이라서 그런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얇게 맞고 말았네요 자 옆돌리기 됐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참 믿고봐도 될 정도로 엠직스럽네요 네 조재호 선수가 컨디션 좋을 때 보면 그 우승할 때도 그러잖아요 초반에 좀 어렵게 가다가 컨디션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는 정말 상대가 누구라도 다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세가 있거든요 최근에 지금 엔시 동영카드 그린포스의 기세가 그렇고 그 중심에 조재호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앞돌리기 나이스 아 마지막 투어합니다 그리고 어깨 맞으면서 오히려 또 다음 공포지션까지 열려있습니다 우리 홍중명 예설위원도 이제 뭐 팀 리그 경험도 있고 일부 투어 경험하다가 지금은 드림투어로 뭐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아 일부에서 활약하면서 또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죠 그렇죠 특히나 이런 팀 리그 같은 무대는 네 정말 뭐 세계적인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내가 치는 거를 뒤에서도 바라보고 있고 그 선수들이 치는 거를 나도 바라볼 수가 있어서 어 현장에서도 보는 건 TV로 보는 것과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자 파란보리 일목적 브러스 아래쪽으로 옆돌리기 회전이 많이 살아있죠 네 좋습니다 3점 더 수고합니다 밀어서 잘 시켰습니다 13 대 12점 남았습니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체내 또 이제 아까 뭐 기세가 좋았거든요 얇은 두께 기울기가 좀 심하게 있긴 합니다만 네 옆돌리기 부드럽게 잘 찾아가죠 좋습니다 세트포인트 역시 똑같은 유형인데 다시 한번 옆돌리기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특정을 남겨두고 있는 조재우 선수 워낙 지금 뭐 감각이 뛰어난데 자 이제 기울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 좀 그래도 지금 이목적구 위치나 이런걸로 봤을 때 굉장히 터치감만 좀 부드럽고 얇은 두께를 쓰면 네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워낙 두께 감각이 좋아서 지금 기울기 좀 부담스럽나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평소에는 조금 부담을 그렇죠 네 이제 바로 전인닝에도 정큐에도 한번 쳤었고 우연이 아니었다라는거 길게 비껴치기 형태를 조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방향을 바꿨어요 비껴치기로 가네요 네 지금 3쿠션 입사지점 큐로 한번 찍어봤고 아 아 요게 여기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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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는 선택의 바꾼 하나가 사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놓치지 않습니다 NH노역카드 그린포스의 기세가 정말 무섭군요 조재호 선수가 상대팀의 에이스 루피 체넷 체넷마저 잡으면서 NH노역카드 그린포스가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앞서갑니다 이 정도면 천하무적 아닌가요? 그러게요 네